아 사실 개들은 이제 피렘이고 그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마스터 어떻게 하셨어요? 선생님 여보세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어? 집에 가려고 하는 문자가 있어 누구한테 마스터야 부탁드린 건 김진호 그 새끼하고 마스터하고는 동일 인물이라는 건 아직 그럼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단 거예요?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? 화물 접지 엄마 아닙니까?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인마 여기 좀 익숙하겠는데요 내가 미리 가서 시간 좀 끌고 있을 테니까 어 그 사람 꼭 봐야겠어요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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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